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받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직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서입니다. 안네입니다. 오늘도 둘이 섭니다. 와우.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낫겠죠. 당연하죠. 오늘은 둘이 서하다 보니까 안네님도 좀 관심을 가질 법한 그런 주제를 가져왔는데 뭐죠? 쇼폼 콘텐츠의 명과 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쇼폼 콘텐츠의 명과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 명과 암. 쇼폼이라고 하면 뭐죠? 짧은 형태의 동영상 플랫폼의 콘텐츠. 틱톡, 인스타랩, 릴스, 유튜브 쇼트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네님 혹시 틱톡 계정 있으세요? 네. 계정 있어요? 안 해요. 약간 우리 세대에서는 중국 앱이다 보니까 계정 안 만든다는 친구들도 꽤 있던데 있어요.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분들은 애초에 SNS 활발히 안 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지. 그럼 평소에 좀 보시는 편이겠네요? 아니 그게 옛날에 티도 한참 하탈 때 만들어본 거고 지금 거의 어플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냥 릴스나 쇼츠 이런 거? 이런 것도 잘 안 보나? 아, 보는 거? 릴스 미친 듯이 봐요. 아, 릴스 미친 듯이 봐요? 진짜로. 그 늪에 한 번 빠지면 잘 못 나오는 스타일이라서. 그럼 평소에 볼 때 약간 어떻게 봐요? 선택해서 보는 건 아닐 것 같고 알고리즘에. 그 피드에 뜨는 거 하나 클릭하면은 슬라이드면 바로 다음 거 계속 나오거든요. 몸을 맡기고 흐르는 대로 계속 보는 편이다.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보다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제 주변에서도 좀 릴스나 쇼츠를 SNS 피드 넘기듯이 보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릴스는 그냥 뜨니까. 이게 생각 없이 보다 보면은 얘기한 것처럼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그냥 사라져요. SNS도 릴스 보세요? 저는 릴스 거의 안 봐요. 어쩌다가 떴는데. 저 개재미는데. 그래? 그냥 막 진짜 내 관심사인 거 강아지 귀여운 거 있다. 그런 건 그냥 하나 보고 말고. 바로 넘어가잖아. 어, 근데 넘어가는데 약간 그 느낌으로 나는 이 알고리즘에 나를 태우기가 싫은 거야. 아, 어. 그래서 일단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하나 보긴 하지만 뭐 구태여 계속 보지는 않는 편이긴 한데요. 아, 어. 제가 지난번 뉴스 브리핑에 미국 틱톡 금지 편에서도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미국만으로도 틱톡 활성 사용자 수가 1억 5천만이거든요. 음, 미쳤다. 그게 미국 인구 절반이란 말이에요. 활성 사용자 수가. 아, 어, 어, 어. 그래서 근데 이런 꼭 틱톡뿐만이 아니라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도 이제는 완전히 주요 서비스로 자리매김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메타에서 작년 말에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여기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하루에 무려 1,400억 회 재생이 됐다고 합니다. 재생 수가? 재생 수가 1,400억 회라는데 근데 이게 뭐 말이 1,400억 회지 약간 감이 안 오잖아요. 그죠. 근데 지구촌 인구가 80억 명이란 말이에요. 그거밖에 안 돼? 어. 근데 인구가 80억인데 재생 수가 1,400억 회라는 거는 일당백한 사람이 진짜 많다는 거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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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님은 만약에 한 총 10시간을 인스타그램을 한다고 퉁치면 그중에 릴스 시청 시간이 10시간 중에 몇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사용할 때 비율로 따졌을 때? 아, 8, 9시간 될 것 같은데? 아직 그 정도로 거의... 왜냐면 다른 거 할 게 뭐가 있지? 사진을 보는 것보다는 그냥 릴스를 계속 보는 게 체류 시간에 더 영향을 준다? 훨씬 더 많이요. 그리고 사실 인스타그램 친구들 사진 뜨는 피드는 체류를 길게 해봤자거든요. 그치, 그치. 근데 또 메타에서 발표한 걸로 따지면 조금 더 적기는 하거든요. 이 사용 시간의 20% 정도가 릴스 시청에 할애가 된대요. 한 5분의 1 정도. 뭐 하는 거지? 나머지 시간은? 나머지 시간은 그냥 사진 계속 보는 거지. 근데 이게 앤서님도 인스타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진을 계속 본다는 게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나처럼 릴스를 계속 안 보는 사람은 사진만 보고 나갈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이렇게 치니까 평균 시간이 이렇게 흐려쳐지는 거겠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뭐 그렇다 치더라도 5분의 1이 릴스 시청을 한다라고 하면 동영상 플랫폼의 기능도 이제는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그죠. 근데 제가 예시를 릴스로 들어서 그러지 쇼폼 대장인 게 틱톡이잖아요? 아, 그죠, 그죠. 틱톡은 하루 시청 시간, 시청 시간은 2억 시간. 이런 거 하고 릴스가 1,700만 시간이거든요. 11배 정도가 틱톡이 더 오래 시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래요, 틱톡이? 아직도 그래요. 난 좀 저물어가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해져서 유튜브보다 지세대에서는 앱 이용률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1위거든요. 유튜브나 구글 같은 거에 체류하는 시간보다 틱톡에 체류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 이렇게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가 많다는 건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틱톡이 실버 세대까지 노리기 시작을 했대요. 왜냐하면 젊은 층 유저는 이미 포화 상태잖아. 그지, 그지, 그지. 할 사람들은 다 할 거 아니야. 더 태어나야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실버 세대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건데 틱톡 같은 경우에는 실제 노년층 크리에이터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작년 이맘때 아예 중노년층 전용 고객센터를 추가로 설립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 50, 60대 중장년이라고 하면 저희 부모님 세대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옛날에야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 들었지. 요즘으로 따지면 그냥 아저씨, 아줌마다 보니까. 이런 세대들이 영상을 보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너무 당연한 수순처럼 되어가고 있고 이만큼 쇼폰 콘텐츠가 일상생활을 차지하는 비중도 그리고 커버하는 세대도 넓어지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쇼폰 산업이 성장하면서 전문가들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팝콘 브레인이에요. 듣기만 해도 이미 알겠죠? 옛날에 TV 유행할 때 그때도 뭐 맨날 어, 바보상자다, 뭐다, 막 이랬잖아. 그거 아니야, 지금. 게임 너, 게임 그렇게 많이 하면 게임 중독이다, 이러잖아. 근데 이제 쇼폰 콘텐츠도 마찬가지로 팝콘 브레인이 된다, 우리가. 이런 지적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쇼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경우가 좀 다른 게 드라마 하나 보는 거, 아니면 게임을 한 시간, 두 시간 하는 거랑 약간 결은 다르잖아요. 짧은 시간의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계속 시청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영상들에 노출이 되면은 뇌의 전두엽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반복 노출될수록 우리의 뇌가 자극의 내성이 생긴대요. 자극의 내성이 생길수록 일상생활에서 흥미를 잃고 뭐 팝콘 브레인이라고 했지만 팝콘 튀기듯이 더 빠르고 강한 자극만 추구하게 된다고 해가지고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전두엽에 영향을 준다라는 게 이제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 전두엽에 영향을 준다는 게 이 전두엽이 우리 뇌에서 하는 기능이 억제, 통제, 브레이크 역할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디게 한다는 거지. 충동성이 높아진다? 게임 때랑 똑같네요. 게임 많이 하면 살인 충동이 일어난다 뭐 이런 거 아니야? 나 그거 생각난다. 옛날에 뉴스에도 알아요? 애들 게임하는데 PC방에서 게임하는 사람들의 공격성을 체크한다면서 갑자기 전원을 내리는 거야.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지. 막 욕하잖아. 그거를 보면서 역시 게임은 공격성과 충동성을 일으킨다. 그런 거였죠. 비슷한 맥락으로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면서 이제 청소년들 특히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을 점점 잃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약 중독이랑 같은 원리이긴 해요. 이게. 마약도 즉각적인 쾌락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중독될수록 기존의 쾌락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더 자주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니까 이거랑 비슷하게 짧은 영상에 중독이 되면은 평소에 필요한 루틴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무기력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집중력이 저하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특히 이게 나이가 어릴수록 전두엽이 더 심하게 영향을 받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이미 다 잘한 사람들이 이걸 계속 보는 거랑 10대 청소년이 이걸 보는 거랑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 다를 것 같은데. 지금 10대들이 이 쇼폼 형식이 너무 당연한 수순이 됐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생활에서도 나중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거에 대한 연구 사례는 아직 없는 거잖아요. 이제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추후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틱톡에서 먼저 나서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하루 사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겠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언제요? 언젠지 모르겠어. 이거 말한 지도 조금 지났는데 도입은 안 됐고. 도입은 아직 안 됐고. 아마 이들도 우리도 이런 문제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은 하면서 계속 미룰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 그렇죠. 그렇죠. 요즘은 책 같은 거는 너무 당연하고 드라마도 따라가기 어렵다. 심지어 요즘 청소년들은 웹툰도 힘들어한대요. 이게 어쨌든 스토리랑 맥락이 있잖아요. 이거를 따라가는 노력을 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무협지나 만화책이나 이런 거라도 봤잖아. 나 수능 다시 볼까 봐. 걔네랑 결투, 결투라고 해야 되는데 걔네랑 뭐라 하지? 그냥 경쟁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최근에 유행하는 틱톡 콘텐츠 중에 혹시 그 슬러지 콘텐츠라고 알아요? 슬러지? 슬러지? 몰라요. 엉망진창? 이런 느낌인데 슬러지가. 이게 화면 분할 영상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올해 초부터 조금씩 유행하게 시작했대요. 근데 이게 화면을 나눠서 하나는 아이돌 뮤직비디오 하나는 뉴스 하나는 애니메이션 하나는 드라마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영상을 틀어주는 형식인데 이게 1분 내외의 영상을 보는 거에서 이제 넘어가서 아예 영상 여러 개를 틀어놓는 소리는 그럼 어떡해? 다 겹쳐지게 나오나? 다 겹쳐지겠죠? 나도 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는 슬러지 콘텐츠라는 말도 없었는데 이게 너무 유행을 타고 타다 보니까 슬러지 콘텐츠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멀티태스킹도 그렇잖아요. 뇌 기능 저하에 멀티태스킹이 제일 안 좋다 이런 말도 많잖아요. 그렇죠. 멀티태스킹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라는 말도 많고 아마 그게 한꺼번에 4개를 다 보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하나씩 보겠지. 응. 근데 이제 반복적으로 보겠지. 그치. 하나하나 보고 다음에 또 하나 보고 이렇게 하겠지. 근데 이런 영상을 몇 개씩 쭉 본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역시 뇌에 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그렇죠. 정신 없겠다. 그러니까. 다 같이 ADHD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쇼폼 영상에 대해서 진짜 강경하게 말하는 전문가들도 꽤 있어요. 찾아보니까 약간 인터뷰 워딩이 되게 세더라고요. 뭐라는데요? 서울 아산병원 정의용 교수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빌려서 말을 하면 이런 쇼폼 콘텐츠는 합성마약이랑 다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 시간을 줄이는 것도 의미가 없고 아예 끊어야 한다. 이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다른 중독협회 관련 이사장이신 분이 이야기하기로는 사람들을 병들게 해서 돈을 버는 구조다. 쇼폼 산업이. 술이나 담배처럼 중독으로 산업이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럴만하네. 근데 중독으로 돌아가는 산업이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닌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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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이런 영상 중독 증세 때문에 병원을 찾는 10대, 20대들도 많아지고 있대요. 어떤 병원? 뭐지? 정신과? 정신의학과 이런 데 오는 친구들이 많아졌대요. 영상 때문에? 영상을 계속 보는 행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자기 일상생활이 잘 안 될 거 아니야? 무기력해지고 어떤 것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이런 현상들을 좀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더 강하게 말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층에서 마약이나 불법 도박에 빠진 케이스들이 많아지는 것도 단정지일 수는 없지만 중독에 너무 쉽게 노출되는 이런 행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요즘에 생각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마약은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그런 불법 도박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하는 스포츠 토토 이런 거 이런 거를 되게 만연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고스톱도 사실 19주 미만으로 익혀있는 게임인데 저도 곧잘 하거든요. 그치. 아무튼 이런 쇼폼 시장이 얼마나 더 영향력이 커질지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팝콘 브레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부분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이것도 양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브리핑 이렇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재밌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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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